태양군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지디군이 입맛이 그렇게 있고 퀄리티가 높지 않아요. 낮아? 소위 말하는 10원짜리 입맛이라고 그러죠? 아 미식간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잘 안 가리고 잘 먹긴 해요. 그럼 우리가 요리 프로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쌤 시절 때 가장 잊지 못할 음식? 음식? 눈물 젖은 빵이라고 그러죠? 쟁반짜장? 이쪽 쟁반짜장! 그 당시에 저희가 연습생 시절 때는 회사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어요. 그게 5천 원 이상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한 끼에. 한 끼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음식을 시키려면 쟁반짜장은 조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한 끼를 안 먹고 그 다음 끼에 이제 적립을 해서 쟁반짜장 하나 시켜 먹었던 기억이 요즘도 쟁반짜장을 좋아하십니까? 다들 너무 좋아해요. 중국 음식 너무 좋아하고 자 우리 지디는? 저희가 이제 그때는 고기를 못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딱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선배 가수들 지누쇼 형들이나 세븐 형이나 형들이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디프리에 저희가 이렇게 굳이 찾아가요. 여기 이제 사장님과 선배들 테이블이고 여긴 이제 연습생 테이블인데 저희가 진짜 한 2인분 먹었나요? 한 3, 4명에서 2인분 먹고 추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네. 갈비가 없다는 거예요. 갈비집에 갈비가 고기가 다 떨어졌다는 거에요. 고기가 다 떨어졌고 그래서 저쪽 이렇게 봤어요. 저쪽 테이블을 무한리프를 계속 긴틀 그런 거 보면서 아 빨리 성공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오셨던 거 같습니다. 빅뱅이 그런 시절에 있었네요. 아니 빅뱅이 그런 시절에 있었던 건데 양 사장님이 그런 시절에 있었다는 게 형 사장님이 좀 야 너 애들 갈비 좀 먹이지 정말 정말 우리 양 사장님이 연습생 시절에 빅뱅에게 왜 갈비를 안 먹이셨는지는 한번 좀 출연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나오세요! 네네네 그럼 누구랑요? 서태지 씨랑? 아니죠 이슬만 선생님이랑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제가 또 입맛 다 맞춰드리니까. 아이고 재밌네요. 듣자 하니까 요즘이 저 빅뱅 월드 투어 기간입니까? 네. 그렇군요. 공연 끝나면 멤버들이 마트로 직행해서 특이한 식재료를 사러 다닌다고 하던데 아 이거 딱 채워놓으면 야 있어 보이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공개합니다 했을 때 공개합니다. 아 쥐즈 냉장고 이게? 이런 색종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안에 3대 진미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너도 안 먹어봤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인데 있어 보일라고 그냥 저 있어요. 있어요. 지용이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몰랐다가 안 게 그래도 견뎌에서 얘기를 안 했구나. 최근에 무한도전 촬영을 저희가 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비싼 송로버스 있잖아요. 트러플 트러플? 네 트러플 버섯을 저희가 그 엠티 가는데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엠티? 트러플? 그때 광희강 아무리 부모님 펴서 왔을 때 밥에다가 트러플을 던져서 먹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여기다 여기서 먹은 게 아닌데 저게 여기다 저게 여기다 저게 여기다 저게 여기다 이 엠티 밥에다가 밥에다가 그걸 해서 먹길래 어? 혹시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촬영이 원래 앞에 있었잖아요. 네. 미뤄진 건데 아 이게 냉장고를 붙였기 때문에 저게 송로버스 준비한 거구나. 내가 먹어 볼게요. 네. 자 이제는 우리 G 드래곤의 냉장고를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랑 살면 누구랑 사는 거죠? 엄마 아빠 네. 누나도 있죠? 누나도 있죠. 아 근데 쟤는 누나 꼴로 돌 일하면 좋던데? 그러네. 아 그래서 연예인꾸로 가족들하고 살면 안 돼. 왜요? 우리가 알 게 없잖아. 아 지난주에 우리 저 태양 씨의 냉장고로 한 굴동안 시끄러웠는데요. 오늘은 뭐 G 드래곤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니까 그렇게 뭐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뭐 내용물들은 없지 않을까? 또 모르죠. 논란은 뭐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요. 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해명해주고 싶은 거. 자 그러면 세계 3대 진미가 있다라고 GD의 냉장고를 지금부터 탈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이후에 처음 공개하는 GD의 냉장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우 어머님이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고 사십니다. 이야 너무 새로 다 사놓으셨다. 네 네 예 자 뭐 매실 쌈장이고요. 쌈장이 고추장 네네. 이건 분말청국장 어 여기도 쌈장이 그리고 장을 참 많이 좋아하시네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제가 약간 된장남이거든요. 아 아 예예 아 이건 뭐지? 아 그거는 성게알 성게알 며칠 전에도 먹었어요. 아 그래요? 이건 뭐예요? 어 모르겠네. 이것도 세. 아 청이다. 유자청 같은 거 유자청 모르는 거냐. 뭐야 얘기 안 저는 근데 진짜로 안에 재료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몰라요. 요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중에 지디가 모르는 게 대부분이겠네요? 제 내용은 나한테 맡겼네. 그럴 거 같은데 아니 그럼 집에서 뭐라고 꺼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런 거 꺼내 먹고 뭐 밥 목마를 때 성게알 못 보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게 그러니까 저는 딱히 요리를 한다기보다 그렇게 좀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냥 밥에 넣어서 비벼 먹거나 뭐 찍어 먹고 이런 거 좋아해서 다 아 이거 야 이거 일본 가서 저 공연 갔을 때 특별히 이렇게 사 오시는 거군요. 나또를 좋아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뭐야 다 맛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아 좋아한다. 이렇게 나또를 좋아하는데 네. 해외 공연했을 때 태양이 나또를 가서 밥 비벼 먹는데 아 그거 좀 더 한 번 줬으면 그죠? 연락 좀 해. 아 이렇게 나또를 좋아하는데 아 신기한 거 웬만한 소스에 이렇게 해골 안 그려 있거든요. 되게 매운 소스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어 다니면은 이제 컵라면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네네. 그냥 먹기 심심해서 그 소스를 이제 한 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좀 더 맵게 먹어요. 아 매콤하게 조금만 줘봐요. 이거 뒤로 올라 이거 궁금해서 이거 먹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살짝살짝 매우 심한데 여기다 너무 찍어 먹죠. 너만 찍어 먹죠. 너만 찍어 먹죠. 아 그렇게 안 맵나 본데 왔나 본데 왔나 본데 왔나 본데 왔나 본데 아 진짜 맵다 이거 아 저건 아니 아 어우 장난 아니네 야 이것도 매워 아 아 이야 어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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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정도의 매운 걸 지금 저 컵라면에 컵라면에 타서 먹을 정도니까 아 저거는 약품 같아 아 너무 매워 아 근데 죄송한데 3대 진미 어디 있어요? 3대 진미 3대 진미 나오겠죠 뭐 아니 왜 지금 예고로 엄청 나갔거든요 3대 진미로 3대 진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요거 뭐지 요거 요거 멕시코인데 멕시코 멕시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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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3대 뭐야 이게 이게 약간 제가 듣기로는 소금인데요 그래서 스푸 스푸 아 매워? 아니 맛이 일상당 약간 시큼하기도 하고 멕시코 아니에요? 오 오 고춧가루 같은데 시큼해요 저도 짜지 않아요 멕시코입니다 어 진짜 튀기하다 진짜 맛있다 어 약간 저기 저 칠리 칠리 소스 나는 저 소금 맛있어요 저기 있는 소금은 요거? 네 그 소금들은 좀 맛있어요 아 요거 함초소금입니다 어 함초소금이요? 함초소금 같은 경우는 고기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뒤에 단맛 같은 게 나요 입맛이 저렴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금 나눠 먹을 정도 이런 정도면 굉장히 되게 예민한 건데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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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뭐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어머님이 자 여기 냉동실이죠? 냉동실 조금 큰 칸입니다 오 야 여기 뭐 있지 않겠어? 오징어가 얼려져 있고 오 그거만은 버섯이에요 네? 그게 트러플이에요 오 오 오 근데 이게 2주가 지나서 나왔어 나왔어 냄새가 어차피 오 오 야 포장된 거 봐 오 오 형 진해 오 치료를 결심한 이후에 이제 오 와 와 와 와 잠깐만 정하는 거야? 네 진짜로? 저 얼마 전에 파리를 갔다 왔는데 네 파리에 유명한 트러플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불편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와 근데 이렇게만 열한 데도 향이 향이 요만한 데도 향이 여름에 나오는 거 트러플은 늦가을 나오는 거 보다 향이 좀 덜한데도 향이 엄청 좋네 지금 그거 저 원래 트러플 좋아해서 그냥 후라이에도 먹고 네 후라이에도 아니야 역시 지디다 역시 역시 지디다 좀 더요 근데 외국 레스토랑 가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이 먹더라고요 되게 간단한 음식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바터 밥에다가 해서 같이 좀 향되게 해서 먹고 요걸 써도 되는 거죠? 네 써도 돼요 아 써도 됩니까? 조금만 남기고 아 처음 나왔습니다 뭐 이제 들어 올리면 다 이제 산의 짐인데 완전 보물창고네 여기는 보물창고야 진짜 우와 갈치 대박이다 어머 이거 엄청 두꺼워 우와 참창이요? 그리고 스티로폼에 이야 뭐가 또 소중하게 담겨 있습니다 전복일 거예요 전복 전복 우와 자연산이에요 양식은 저만의 끝까지 아무것도 크기가 제주도에서 또 지인분이 계셔서 항상 이렇게 좋은 거 나오면 보내주세요 이것도 써도 됩니까? 네 써주셔도 됩니다 되게 이쁜다 이런 게 3대 짐이지 네네 아 갈수록 지난주 태양한테 미안하네요 고보자가 왜 걸려가지고 뭐 하나 자꾸 얘한테는 뭐 캐내라고 말하고 하하하하 자 요 냉장고를 한번 봅니다 오오 정리해서 야 이거 마트 같아 정리가 그냥 마트에서 하나씩 골라서 팔 거 같은데 그건 뭐야 롱클로스톤 블루스틸톤이 뭐예요? 블루치즈예요 영국산 블루치즈 아 스틸즈예요? 아 블루치즈? 저게 저 스틸톤도 3대 블루치즈 중에 하나예요 아 나 양초인줄 알았어 양초를 왜 넣어놨지라고 위에 밀락처럼 해 놔요 이 여기 시이거 뭐지? 아 구 걔도 포아그라인 것 같고 어 어 오 국 LOVE 포아그라? 3대 짐미 하나라는 고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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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쓰 거이거이 proto 어 구슬리 거위감 바텨에 또 트로플이ique 들어가있으면 또 비싸잖아 트로프 있었어? 트로프 bra 거위감 바테에 트러플이 들어가있는 거우 거위감 바테인가 보네 곱게 갈아서 그걸 잘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테린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발라먹을 수 있게 만들면 그걸 빠테라 그래요. 3대 진미 중에 지금 그게 나왔어요. 손 나온 것들하고 트로플하고 푸아그라 나왔으니까 트로플하고 푸아그라 캐비오만 찾은다면? 캐비오... 캐비오, 캐비오, 캐비오! 저 위에 있어요. 왼쪽. 이건 캐비오 아닌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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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거야? 캐비오 캔에 들어있어요? 맞지, 캔에 들어있죠. 페트로시향에서 왔나? 러시아는 아니야? 맞지, 맞지, 맞지. 캐비오예요, 캐비오. 저만은 통으로 있다고? 오! 캐비아르! 오세트라네. 캐비오가 3등급이 있어요. 세브르가, 오세트라, 그리고 밸루가 이렇게 3등급이 있거든요. 밸러와 캐비오는 엄청 한 2m 넘는 그런 철갑상가에서 나온 거고 오세트라는 그 중간 크기 그리고 제일 작은 철갑상가가 세브르가거든요. 그 중간 크기예요. 이랑 갔다 온 적 있어요? 아니, 아니. 우와! 우와! 그 지방마다 기술자들이 열철을 살짝 하고 염도 조절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품질이 확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이쪽 지방 워낙 잘하는... 형, 그럼 캐비오는 맞으신 거죠? 아, 그러니까 캐비오는 제가 정말 요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상어 알이라는 거죠? 철갑상어 알이에요. 지금 이게 한 3만 원 될 것 같아요. 3만 원어치 먹어요, 지금? 3만 원어치 먹었어요. 어떻습니까? 진짜 상등급이야. 먹을 만해요? 저런 거 잘 못 먹는데? 괜찮아요. 근데 지디는 이거 왜 샀습니까? 이것도 먹기가 되게 편해요. 메시포테이트나 아니면 그냥 뭐 팬케이크 빵 같은 거에다가 스크림해서 조금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뭐 감자에다가 먹는 거야, 캐비어를. 야, 지디가 야심차게 준비한 식재료가 나왔습니다. 캐비어. 마치 태양보란 듯이. 우리 집의 3대집이 딱. 그러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도시락 가져왔는데 옆에 친구가 부잣집이어서 맛있더니 저는 김치만 갖고 온 느낌이 살짝 살짝. 송로하고 푸하그라 그리고 캐비어까지 3대집이 다 나왔네요. 자, 됐어요 이제. 그거 여기. 뭐, 뭐. 네. 실온 재료 중에 저 라면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지디 라면도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왜냐면 태양이 다 먹으니까. 지난주에 태양 씨 요리를 계속 들어갔어. outine 라면이 탈레르기 판비어웨 tempor지에 계속 지나가고 극뚹한 기준 박스 콘서트 스토리 그리고 우리의 회사는 그랬는데 감사합니다.